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겨울방학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점수와 등급을 받게 되는지 이제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선생님도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어떤 친구들이 성적이 잘 오르는가를 유심히 살펴봤더니요. 일단 기본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자, 전체적인 스케줄 안에서 분명히 어떤 때는 공부 잘 되는 때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없을 때도 있겠죠. 되게 바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까지는 무엇을 해놓겠다. 소위 말해서 데드라인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계획을 지켜내는 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너무 거창한 계획 말고요. 적어도 나는 최소한의 이 정도까지는 하겠다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룸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성공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어, 내가 이것까지 하기로 했는데 여기까지 다 완성했네. 그러다 보면 그 다음 계획도 그 다음 계획도 잘 지켜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능 학습 스케줄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눈앞에 보이는 수능까지 안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3월, 6월, 9월, 11월은 중요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월과 9월은 평가원이 출제하는 평가원 모의고사고요. 3월은 교육청 모의고사이긴 합니다만 3월 한 말쯤, 3월 셋째 주 정도에 치러지는 3월 첫 모의고사는 교육청이 주관하긴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첫 번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잘 보고 싶죠. 그래서 선생님도 동그라미 해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안에 우리 재학생이라고 하는 고3 재학생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보면 4월에는 내신시험 그리고 6월 평가시험 치고 나면 또 내신시험에 의해서 수능에 몰입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1월, 2월, 3월 그리고 5월 이렇게 상반기에 공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상반기 공부 안에 저는 추천합니다. 1월, 2월, 3월 안에는 개념과 함께 가볍게 기출문제를 한 바퀴 가볍게 기출문제를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4월과 5월 정확하게 6월 평가원 치기 직전까지 조금 심도 있게 좀 어려운 기출문제까지 한 바퀴 돌리는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공부 안에 개념과 함께 가벼운 기출 한 번 그리고 뒤로 심도 있게 어려운 난이도가 좀 높은 기출문제 한 번 이렇게 전체 개념과 기출문제 두 번을 추천해요. 선생님은 제가 가벼운 기출과 좀 어려운 기출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24학년도 수능 문제를 한번 살펴봐요. 24학년도 수능 문제에서는 자, 문제 안에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한눈에 보더라도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정답률이 좀 꽤 높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3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정답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인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개념을 공부하면서 가볍게 기출문제 한 번 이란 말의 의미는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에 있었던 이들의 내용 1단원과 2단원 그리고 3단원 중에서도 신경계 호르몬 방어 그리고 그 뒤쪽에 3페이지, 4페이지에서도 5단원인 거 보이죠? 소위 말하는 1단원, 2단원, 3단원 그리고 5단원에서 정확하게 개념 그대로 또는 개념을 꼼꼼하게 공부했을 때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쫙 한 번 돌려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개념을 공부하면서 신경계 호르몬 방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24학년도 문제 중에서는 9번까지 9번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빨리 풀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념을 공부할 때 신경계 호르몬 방어는요 개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개념에서 공부했던 내용에 정확하게 개념 요약집 소위 말해서 선생님은 개념 수업할 때 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신경계와 관련돼서 판서를 했던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되는 내용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이 신경계 호르몬 방어 판서해 주는 내용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둬서 이 필기한 거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3월 교육청 시험치기 직전에 신경계 호르몬 방어 다시 개념 수업 들을 수는 없죠. 그러니 3월 시험치기 직전에 여러분들 신경계 호르몬 방어 5단원을 한번 쭉 읽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저는 개념을 공부할 때 적어도 이 부분을 자기만의 손필기 또는 자기만의 요약집 한 20페이지 또는 40페이지 되는 이 분량은 전날 공부하거나 또는 시험치기 직전에 보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저 이렇게 몇 장 안 되는 신경계 요약집 또는 호르몬의 요약집 방어의 요약집 이걸 딱 만들어 놓고 나면 몇 페이지 안 되는 적어도 한 5페이지 또는 한 장으로 크게 정리되어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면요. 시험치기 직전에 여러분 딴 거 할 수가 없거든요. 가계도 문제 들여다볼 수도 없고 유전환 문제 시험치기 직전 10분 전에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치기 직전에 10분 전에 내가 정리했던 요약집을 가지고 눈으로 한 번 쫙 하고 훑어 내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것이 겨울방학의 개념학습에서의 신경계 호르몬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자 10분 전에 딱 보고 바로 딱 덮고 시험 칠 때 얼마나 속도감이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까먹는 것도 없고 개념의 빈틈도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가볍게 기출문제 한 바퀴 돌리는 동안에 나만의 노트 나만의 요약집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심도있게 어려운 기출문제를 다룬다 라고 하는 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자 12번 문제 흥분의 전도와 근육 그 다음에 또 13번 문제 사람의 유전 17번과 19번 문제 유전병과 가계도입니다. 이 부분은 개념 한 번 배웠을 때 바로 풀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1년 동안 공부했던 애들도 이렇게 힘들어 한다라고 하는 건 한 번의 연습만으로 바로 풀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한 번 공부하고 그리고 6월 평가한 직전에 이와 같이 어려웠던 기출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 때까지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면서 꾹꾹 눌러잡는 것 그렇게 기출문제 어려운 기출문제까지를 끝까지 마침표 찍는 연습을 한 학생들이 기출를 제대로 완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옆에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근육문제는 21학년도 9월 평가 문제입니다. 21학년도 학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1학년도 근육문제 정답률은 49 옆에 조건은요 L1, L2, L3 그리고 모두 다 T2였을 때 근육원섬유 X의 절반 길이보다 작다 라고 하는 이 단면의 모습이에요. 자 이게 21학년도 9월이었는데 24학년도 학년도가 바뀌었죠. 24학년도 9월 평가 문제로 나왔습니다. 모두 다 근육원섬유 절반의 길이보다 작다 L1, L2, L3 그들의 단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률은 38% 이 문제가 나올 줄 몰랐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심지어 자 이게 2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방금 봐왔던 형식의 조건이 있고요. 자 추가된 조건 역시나 그 전에 있었던 기출문제에 나왔던 조건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은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이런 기출을요 한 번에 딱 끝내고 나면 여러분 이 기출문제 다음으로 또 여러분 새롭게 변형된 문제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출문제를 끝까지 눌러잡는 것도 여러분 상반기 때 해야 되는 어찌 보면 겨울 방학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면 겨울 방학부터 개념을 공부하면서 개념을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를 분명히 한 바퀴 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개념 공부하면서 풀어내고 여러 번 풀어냈던 이와 같은 학습을 통해서 기출이 완성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전체적인 수능 학습 스케줄에서 자 우리 정해봅시다. 1월과 2월 3월 1, 2, 3월 안에는 개념 한 바퀴를 돌리면서 가볍게 기출 한 번 여기서 말하는 가볍게 기출이라고 얘기하는 건 1단원, 1단원, 3단원, 그리고 5단원과 유전에서도 가벼운 유전을 풀어내겠다. 그리고 어려운 유전도 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유전 만났다가 안 되면 왜 안 풀리지?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어려운 기출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6월 평가한 직전에 심도 있게 어려웠던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꾹 눌러잡는 두 번째 내가 될 때까지 하겠다. 마침표 찍겠다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두 번째 기출을 6월 평가한 직전까지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데드라인으로 세워놓으면 여기까지 기출이 다 제대로 된 친구들이 바로 7, 8, 9, 10 다양하게 변형된 문제도 만나고 그리고 시간 아래 풀어낼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도 점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학습 계획을 가지고 겨울방학 동안에 당연히 개념에 몰입하되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팁 알려드렸죠. 신경기 호르몬 방어만큼은 나만의 정확하게 요약집 만들어내는 거 이거 가지고 나중에 3월, 6월, 9월 수능까지 시험 직전에 보는 하나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암기 암기하는 가장 중요한 노트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까지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겨울방학 열심히 달렸다가 우리 겨울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어떻게 학습법을 또 이어가야 되는지 선생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여러가지 팁을 가지고 선생님이 영상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개념 공부하러 같이 가요. 전에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